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천일문 기본 편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강좌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들어갑니다. 이 강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50분 40강으로 구성됩니다. 이전에 강의했었던 것과 크게 강좌 실수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강의를 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권두부록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매우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영어에 대한 기본을 다 끝내주고자 기획되고 또 2020학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강의입니다.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2020학년도 수능을 치러야 되는 예비 고3 또 부득이하게 다시 수능을 치게 되는 N수생으로서 2019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75점 이하 그러니까 3등급인데 75점 이하 점수대를 받은 나머지 그 이하 점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 수험생으로서 2018년 11월 21일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거기서도 역시 원점수가 75점 이하로 나왔다고 한다면 자 이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아무리 내가 시간을 쥐어짜낸다고 해도 이거 50분 40강을 다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천일문 핵심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쾌속으로 좀 정리해 주기 바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천일문 완성편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구문적 난도가 2018학년도에 비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 내가 별도로 메가캐스트를 통해서 구문편을 따로 설명을 해야 할 만큼 구문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러분들이 구문에 대한 학습을 튼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권장하는 바인데 자 바로 천일문 완성편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당연히 천일문 기본편부터 다지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현재는 지금 예비 고1부터 이건 시작되는 필요한 강의가 될 텐데 자 고1 고2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고3은 필요 없지만 예비 고1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비 고2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신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구문학습을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천일문 기본편의 본교제의 진도에 그대로 맞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단답형 서술형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대해서 서술형 쓰기에 대해서 다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지만 현재 내신이 매우 중요한 예비 고1, 예비 고2 그리고 예비 고3일지라도 지금까지 서술형 때문에 내신 등급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역시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꼭 구비해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제에 대한 이제 천일비급은 뭐 당연히 기본이든 핵심이든 완성이든 갖춰져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본교제에 포함된 거고 이 천기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이 수업의 진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예비 고3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권두부록을 제외한 1번부터 넘버닝이 시작되는 천일번까지는 가능한 한 다 문장을 통암기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통암기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앞에 책에도 써놨지만 똑같은 문장이 나오지도 않을 건데 뭐로 통암기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통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체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영어에 대한 숙달도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proficiency가 될 텐데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유창성, fluency도 동시에 높아지고 이건 영어 교육학적으로 입증된 바니까 자 꼭 예비 고1, 고2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비 고3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전체 문장 암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오래전에 서울대 서바나어과에 진학을 했었던 남학생 안에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천일문 완성편까지 통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가정형편도 넉넉치 않아서 뭐 학원도 다닌 적이 없고 오직 인강에서 메가스터드를 통해서 내 강의 영어 듣고 천일문을 그때는 이제 핵심이 없었을 때인데 기본편에 이어 완성편까지 통암기려고 영어를 정말 끝냈다. 해갖고 이제 EBS 공부의 왕도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완성편까지는 권장하지 않지만 천일문의 기본편, 핵심편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다 기본적은 학습이 됐다고 한다면 통암기를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것이 말로써도 튀어나오고 손으로도 암기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작연습지가 별도로 또 마련돼 있거든요. 어디에? sedubook.co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부가학습자료는 어디에서 다운받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sedubook.com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 여러분들이 교재 자료실에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천일문 기본편에 대한 모든 부가학습자료가 원어민의 MP3 음성 파일까지 포함을 해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내려받아서 압축 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성 파일에 대한 것 MP3 파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나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전체를 다 통으로 넣으면 이제 용량이 좀 많으니까 좀 끊어서라도 챕터별로라도 넣어서 자, 이거를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습할 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그리고 결국 이 문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통암기할 때 이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꼭 해주기 바라고 또 이 천안개 문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휘들이 다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문학습이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 구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암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수능에서 필요한 어휘의 60% 이상 자,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천일문 기본편에 나와있는 어휘로 통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시 어휘 복습 테스트지 부가학습 재료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주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은 구문교제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구문학습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문장단위의 구문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은 있었고 또 일부 뜻있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강의의 부교제로 만들어 쓰기는 했었지만 어, 이걸 교제로서 정식 출간을 해서 이런 센텐스 단위의 구문 독해 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킨 교제는 대한민국 최초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팩트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구문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이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잘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문법이라는 것은 뭐 그건 영어에도 해당되고 모든 언어에 다 해당돼요. 우리말에도 해당되는데 어, 언어에 대한 규칙입니다. 요리 한번 생각해보죠. 규칙을 아는 것으로서 뭔가를 자를 수 있을까요? 그냥 야구 규칙 잘 압니다. 그쵸,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실제로 어, 규칙만 안다고 야구를 자를 수는 없죠. 축구의 규칙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야구보다 축구 매니아라서 어떤 경기가 치러지고 나면 나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막 그 잘 쓰여진 축구 관련 기사에는 막 댓글을 다는 일도 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 뭐 손흥민이 뭐 무슨 유럽 진출 이후 백호골을 달성했다든가 뭐 이런 막 거기에는 뭐 글을 올리기도 막 하고 그래요. 괜히 또 그런 거 뒤져보지 말고 자, 근데 어쨌든 내가 축구의 규칙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를 잘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영어 독해 잘할 수 없습니다. 구문이 필요합니다. 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말의 그 국어사전적 정의를 따지자면 말의 짜임입니다. 짜임 그러니까 규칙하고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자,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문법적인 세세한 규칙을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어? 문장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짜임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독해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어떤 문장에 대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또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말 배울 때요. 문법도 배우지 않았죠. 그냥 우리는 말하고 또 우리말로 된 글을 읽고 또 필요에 의해서 쓰면서 자연스럽게 채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자꾸 국문법에 대한 걸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유창하게 잘 되고 있는 우리말인데 거기다가 이제 문법을 들이미니까 힘들게 되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문법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문학 독해 못지않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칙이라는 건 실제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에 있어서 유창한 독해를 하는데 문법적 설명이 규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속에 문법적 규칙과 구문적인 지식 그 연습을 함께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문법적 규칙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하되 자,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천한개 문장을 통해서 영어가 갖고 있는 글의 짜임 그리고 그런 글의 짜임을 우리말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다 끝날 때쯤 돼서는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어휘의 뜻만 알고 있다면 능히 이것을 영어 어순 그대로 즉독, 즉해 나갈 수 있게 자, 그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일문의 기본적인 탄생 목표이자 집필 취지였고 강의, 의도여 맞습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직독, 직키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아요 영어를 그냥 음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뭐 해설지 나오잖아요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라든가 실제 수능에선 어... 공식적으로 평가원이 해설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건 다 EBS에서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석지처럼 내가 실전적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면 좋겠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번역이거든요 영어는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핵심적인 대의를 뽑아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번역하고 해석은 달라요 자, 이러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클래식 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똑같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인데 빤빤빤빤빵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벨렌티라모니가 연주하는 거하고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연주 기량 차이도 있겠지만 지휘자가 원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 그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해석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대상을 재구성해서 아, 결국 이건 이거 아닌가 하고 이해해 내는 거에요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던 건 대부분 번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로 하면 끝나지 않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읽고 이해하는 거는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아갈 수는 있지만 듣는 거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글쓰기 영어로 글을 쓰고 영어로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읽는 거를 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읽을 때 어순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훈련 이런 직독시키에 대한 훈련을 해둬야만 그러한 어순 감각이 몸에 체화돼서 나중에 라이딩도 스피킹도 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엉망이 돼버려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어가 갖고 있는 말의 짐을 정확하게 채득하고 영어 어순 그대로 읽어가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게 될 겁니다 알겠죠? 대한민국의 제2의 영어 교과서로서 지금까지 철문 교재를 들은 누적 판매 부수가 300만 부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230만 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 개정을 했었던 2014년을 초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이미 300만 부를 훌쩍 넘어가 버렸죠 대한민국의 구문 교재로서는 가장 많이 판매된 교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해온 교재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이후에 수능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역시 더 진일보하고 더 개선된 그런 강의를 해주고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 영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 전체에 대한 구문에 대한 틀을 잡고 그리고 천기문을 통해서 내신 서술형까지 여러분들이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또 시간 대비 시성비라고 또 우리 표현할까요? 그게 좋은 강좌 없을 겁니다 자, 부디 잘 시작하고 물론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끝까지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어에 대한 체계가 확실하게 서고 영어가 체화되고 영어의 유창성 플루언시, 영어의 숙달덕 프로피션시 이 모든 것들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OT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내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OT가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실제 강의 1강에서 만나서 열공모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